네, 오늘의 수급특징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력 계속해서 이어지죠.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력은요, 지난 8월부터도 이어졌고요. 중간에 기관이 또 함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지는데요. 외국인 1월 들어서 이거래를 빼고는요, 오늘까지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급 모멘텀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계속해서 금융주들 이슈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이슈들도 정리가 되긴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주에서는 흐름이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난 말씀하신 대로 8월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주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기존에 보유 지분을 약 11%, 9%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9% 부분을 이미 지난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유진 프라이빗 에코티라든지 KTB, 자산운용 등 특히나 두나무가 인수를 1% 하면서 관심을 모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금융주주의 지분에 대한 추가 인수 작업을 지금 또 이루어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보유 지분 나머지를 5.8% 다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거의 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를 하면서, 민영화 단계에 접어든다라는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 요즘에 최근에 금융주를 볼 때, 전통금융주 또는 카카오페이, 이렇게 카카오뱅크 나눠져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기에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전통금융주다. 전통금융주다. 결국은 플랫폼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통금융주다라는 부분에, 전통금융주가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금융주주는 지금 지분에 대한 예보가 갖고 있던 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주가를 좀 누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될 수 있는 전통금융주다라는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우리 금융주주가 앞으로 민영화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열사, 추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어떤 연간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금융주주가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억눌려했던 우리 금융주주가 좀 다른 대형 금융사, 예를 들어 KB금융주주라든지 다른 금융사보다 좀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은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예보의 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됐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금융주주도 충분히 저평가 매력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